힘센 여자 도봉수 끝난 이후로 휴식을 잘 취하면서 개인적인 시간을 잘 다내고 있었습니다 볼링도 시작했고요 촬영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눠들뻔했습니다 볼링의 장비를 구입을 하긴 했는데 그게 잘 취하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도 굉장히 재미있어서 저희의 매일 매일 돌리고 치러다닌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 보낸 거 계시죠? 네 오늘 저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 감사하게 잘 받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저의 마음 고마워 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